진짜? 진짜? 네. 그냥 웃겨. 리아 여기 왔어! 오늘은 고양 안녕하세요 여러분! 띠토이 채널 운영 중입니다. 다 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는 모른다. 왜 모른다? 너 모른다! 너 모른다! 너 모른다! 오늘은 하랑 같이 하노이 갈거에요. 여자친구는 지금 일하고 있지. 네 11일 날! 너무 귀여워요! 처음 봤는데 이 모른다? 네! 왜냐하면 돈을 찾기 쉽게 구입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직접 만들어볼까요? 아니요, 저는 이 모른다. 아, 정말요? 네. 이것은 맥과가? 이것은 맥과가? 네. 맥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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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귀엽다. 황청식. 토일렛. 맥과가. 정말 귀엽다. 한국에서 유명해. 정말? 네. 반미 먹으러 호이앙까지 가는거. 나 진짜 이해하지 않아. 이해하지 않아. 이해하지 않아. 여기가 많은 음식이야. 왜 호이앙에 가야해? 호이앙밥미도 정말 유니크해. 시그니처. 맛있어. 이해하지 않아. 이해하지 않아. 왔다 왔다. 어! 넘버원 버스 많네. 넘버원 버스ван canal. 오! 넘버원 버스왕. 여기35 billion. 여기이길 동네. 여기 승인물과는 매우ents입니당. deficit에 동네. 여기이길 동네. 여기 또 미끄러워. 네 세넘이네. 아 이거가 루트구나 왜 이게 안 나갔어? 이게 안 나갔어 아, 전자 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 만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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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에 비해서 있는 거랑 가격이 좀 풀리네 다나에 비해서 있는 거랑 가격이 좀 풀리네 다나에 비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반미 먹으러 갈 거예요 그냥 밤미 네, 밤미 도착했어요 먹으러 가자 도착했으니까 먹으러 갑시다 도착할 수 있나요? 네, 네, 네 얼마나 오래? 1.2km, 15분 정도 도착할 수 있나요? 도착할 수 있나요? 네 왜요? 오, 미친렛! 도착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도착할 수 있나요? 도착할 수 있나요? 도착할 수 있나요?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τα이야맨 도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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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비의 iv는 기이 저희가 또 가볼까요? 응 이 마.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의점 여기가 다 있다고 보면 돼 과일부터 오늘의 보리입니다. 요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고작! 4도 마시네요. 몇 반미 먹어요? 2 반미 먹어야겠어요. 2 반미? 네. 3바미. 3바미. 내가 도와줘.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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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미 하나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거네. 하. 하. 하하. 제가 jamais 들을 수 없을더라구요. 왜? 에이파이브. 왜냐면, 문화와 사회. 근데 너는 밥을 Ourself?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내 친구인이네. 아. 좋은 아침 아침 밤이 아침 밥이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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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 먹자. 아니요. 이거. 3. 진짜? 진짜? 응. 다 끝났어? 응. 나 비켓테리어. 오케이. 이거. 이거. 네. 알겠습니까? 네. 3바미. 1바미. 네. 갑니다. 네 개. 이거. 다음은. 네 개. 이거 세 개는 내꺼. 이거는 타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와우. 이거 훨씬 더 좋아 보여. 이거 더. 버거 바비큐? 응. 이거 3만돈. 응.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와우. 뭐. 사진도 되게 많아. 뭐. 그게. 어. 우리나라에. 대육볶음. 비슷한 맛있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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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먹겠습니다! 가만있어! 6인트였어! 바베큐 반미 맛있어? 너무 맛있어! 베트남 반미 특징이 크런치해!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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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식용유 여기는 에그밭밥 맛있다 맛있다 와 이것도 맛있네 세그반면 또 넣고 이거? 한국인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별로 많이 안들어갔어 음 맛있네 이거 먹어봐 괜찮아요 고마워 베트남 단미 먹을때는 입천장 까지는것 좀 조심해야되요 이렇게 쏙 프런치 밴미는 단합이 함노래는 부드럽고 부드럽고 프런치 이렇게 직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리밀의 오일을 찍고 여러분은 이렇게 소스에 대해 소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에 대해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그 소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마치고 싶은데요. 스테메콜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예 디저트? 오케이 파우나리야? 삼원동, 40,000원 좀 선이 예 가자 다행히 아 예